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정한, 열대지방 사람은 아침에 키워하는 수면 위 같은 게 항상 옷백가 떠올리는데 약간 단직함이 아닌 것 같아서. 사마타에서는 그런 옷백가라는지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일 것 같고. 그 감이 참 그래서 내가 말하기가 아주 힘든데요. 그래서 이 법문하기가 굉장히 요즘 힘들어진 것도 사실인데 사람들은 감 하고 그러면은 감 만 안단 말이에요. 오유한 건.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감이 깨어나는 감이에요. 빛나는 감. 빛. 빛남. 깨어남. 광명.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광명인 진언이 있다며. 그 깨어남. 깨어났더니 확 깨어나잖아요. 불을 내려서 꺼졌을 때 올리면 슬쩍 올리면 탁 켜져서 환하잖아요. 그런 이빠사나에서는 그런 감이에요. 그런 감이라고. 그런데 그 옷백가가 멍청이 옷백가가 아니라 그게 들어있어요. 그 환하고 빛나는 것. 밝음. 그런데 모아의 옷백가는 깜깜해. 어리석음의 옷백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그래서 자꾸 고요가 어떻게 있어요. 고요가 됐냐고 물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깜깜한 고요가 말을 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한다면 그게 지혜 성품이거든요. 지혜라고 한다면 그게 깜깜한 거겠어요. 생각을 해봐. 광명 진언이 왜 광명 진언이야. 왜 광명이냐고. 왜 광명이냐고. 왜 광명이냐는 말이에요. 광명. 그러니까 광명이. 광명의 옷백가. 밝은 광명. 항상 깨어나. 깨어나는 것이 항상 틈이 없어. 그러니까 어둠이 깨어들 틈이 없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저승사자가 못 걸어가. 그 틈이 없어. 그 어둠에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못 죽어. 안 죽어. 불쌍. 불쌍. 이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바라마타가 일을 해요. 이게 그런 우패가는 늘 바라마타가 일을 해요. 그래서 바라마타 우패가 그래요. 또는 우패가 바라마타 이렇게. 바라마타를 나는 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 우패가도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인데. 말하자면 선불교수는 이런 용어가 없어서. 배우는 사람들의 힘이 좀 들어가죠. 힘이 좀 들겠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치. 그것에 대한 성품. 질. 레벨. 이런 것은 수행자 몫이고. 바라마타다. 오패가다. 바라마타. 오패가다. 이런 것들은 수행자들의 몫이고. 성품. 질. 정도. 퀄리티. 이런 것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법문을 해주고. 화면을 할 때는. 바라마타. 오패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라마타가 되도록. 무엇이 어떤 것이 일을 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째타치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법수라고도 하고요. 각지라고도 하고요. 자꾸 깨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죽고 싶어도 안 죽어도 못 죽어. 웃음. 웃음. 그리고 이미 죽을 것은 또 있고. 웃음. 고맙다. 이미 죽어서. 벗어나버렸어요. 웃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만 해서는 안 내놓으면 돼요. 스님 방문하셨던 중에 작년 22년도 22년도 오셨잖아요. 그때 5월달인가 그때 방문하실 때 그 부분을 활발발로 방문하실 때 있어요. 근데 그 활발발이 선불교 영어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선불교에 그런 영어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니까 활발발리라 하더라도 나는 알아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걸 모르면 아무리 활발발리라 하더라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활발발만 가지고 디미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그 원리 이치 어떻게 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활발발이 왜 활발발인가 금방 내가 얘기했어요. 파라마타가 일을 하는 게 있다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쩨다시카다라고 했어요. 그걸 각지라고 활발발하게 하니까 깨어나게 하니까 밝음을 찾고 증장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 다 힘들죠. 그렇죠 그것도 같아요. 그 적정 또는 정멸 이런 것도 같은 동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적정이 이제 여기서는 고요. 적정이 고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입하산에 여기서는 고요가 그 적정이 깨어있는 적정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적정이 아니고. 파라마타 활발발 우펙하다 이 말이에요. 명예 적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고요만 갖고 뒤밀고 하니까. 고요하면 아무것도 안 모르고 그냥 멍청이처럼 이렇게 고요만 알아. 난 고요 다 보이는구만. 다 보여 지금. 눈이 없는 사람들이랑 그거 고요 못 보지. 못 보는 사람이 있어도 눈이 없는 거예요. 심부서는 눈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봐야 하잖아. 지금 그 고요 상태가 누가 끝이 건드린다든지 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가짜 고요. 고요한 체 하는 거. 고요한 체. 고요한 체. 도사가. 도사가 고요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한 체. 도사만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마음도 있어. 고요한 체 하면서 더 좋은 것만 내놔라. 고요한 체 KENNETH 톡 터지는 않았는데idd夏. Academy Gutenberg sociais. 고요팀 수저 손개된alta. 고요를 안하고 써야 하는데 cost will stop doing it. 내가 캘osten 고요에서도 진짜선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써야지 고요 nailed 우 Knife. 용어만 가지고 오면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선정이면 다 고유인 줄 알아라 여기서는 선정도 그 안에 사티가 있는 선정 지혜가 있는 선정을 말하는 거죠 깨어있는 고유 선정 그 살아있는 활발히 살아있다 이럴 뜻이죠 내가 뭐라고 했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죽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나 거짓말 안 해 그것이 살아있다고 그러고요 그것이 없으면 죽어있다고 그래요 세윤사갈 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티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사티가 없으면 죽어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부타다마의 근본은 사티로부터 해요 사티가 다 키워요 활 밟아도 사티가 키우고 사티가 다 키우고 하나님 하틀부터 내면 키워요 잠시요 4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